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오토길이 일본에서 만든 빨간 마스크 게임입니다 지난번 빨간 마스크 플래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귀여운 느낌이었는데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와 오늘꺼는 진짜 분위기부터가 좀 소름 돋는데요 오늘은 진짜 중학생 정도 분들이 보셔야 좀 안 무서울 것 같은데요 빨간 마스크 게임 오토길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거 그거니냐 일단 주인공이 갑자기 전화를 받고 어떤 집으로 찾아온거 같아요 여기서 뭘 해야되는거지 일단 들어오긴 했거든요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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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공포게임을 몇 개를 했는데요 아 이런 류는 그냥 뭐 깝뚝뚝 나와서 또 놀래키고 그런 수준이라 천천히 하면 돼요 여러분 아 뭐 깝뚝뚝 뭐가 무섭다고 아 2층 나왔다 아 근데 지금쯤에 한번 튀어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는 게 신기하네 얼마나 무섭게 놀래키려고 그러지 원격 모으고 있나? 스피커 여긴 도대체 뭐하는 집일까요? 어디로 가라고 누가 봐도 약간 봉인되어 있는 듯한 느낌 들죠? 여기 안에 그 빨간 마스크가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열쇠 찾았습니다 열쇠 먹었고요 자 일단 뭐 잠겨있는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연예선생님 누구세요? 예? 누구세요? 아 왜 목이 없어? 어? 아 여기인가 보다 빨간색인 거 보니까 여기 문이네 이렇게 바닥에 막 흩뿌려져 있던 거 보니까 어 이거 뭐야 빨간 마스크인가 봐요 이거 자 여기 왼쪽으로 또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아이씨 아이씨 이건 누가 봐도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그림이잖아 어어 아 이게 빨간 마스크인가봐요 어 뭔가 또 하나 얻었습니다 아 얻어놓는 소리야? 이거 있죠 지금 굉장한 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너는 아주 멋지게 그리고 남자답게 탈출할거야 그렇지? 미쳤다 소리의 정체가 스피커였군요 스피커 부셔버려 이거 왠지 이거 빠르거든요 빠르 얻었으니까 여기 문 따면 될 것 같아요 문 따자 2일차인가요?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구간인가 보네 아니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혼자 들어온거지? 친구 데리고 와도 모자를 파네 이런 위험한 것을 혼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살행위죠 초록색 아 이거 또 퍼즐 푸는건가? 아니 잠깐만 이거 이제 따라온 애들도 있는건가? 정신이 없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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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저씨 목 잘린 아저씨 또 왔어 정신이 없던 뭔가 소리가 가까운데?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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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디로 가야 돼 어 왜왜왜왜왜 어? 아아악 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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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거 계속 쫓아오는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엔 죽으면 안된다 여기 길 막혀있고 뭐 아이템을 얻어야되요 야 이거 뭔가 보니까 얘네가 다 희생양들이네 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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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o 아아아아악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띠리빠리빨리 빨리율리빨리빨리 ier functionality 빼 버려 успe 어디갔난지 띠어라 어디로 가야되지 이게길이 막혀서 어 이 손은뭐야 어 없어 어 뛰어뛰어라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가야되지? 길이 막혔어 어 이 손은 뭐야 오 오 오 오 오! 어 이거 시체들 뭐야 글 난다 길 가로 막혔다 길 가로막혔다 근데 이거 빨간 마스크 너희 여자아닌요? 목소리가 왜저래? 일정주기로 계속 왔다갔다거리네 아 2층이다 어디로 가야되지? 엄마야X2 쭉쭉 가봐! 그렇지! 또 점포매리 구나 오 usu 아 몰라 아 몰라 나 길치란 말이야 어디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뿜빙뿜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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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빙뿜빙뿜빙 얘네들은 정체가 뭘까요? 다 희생자들인가? 그러네? 울고 있네? 소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기분 탓이야 이거? 어역 원래 아까前에는 목이 없았는데 목이 생겼는데? 누구세요? 선생님 누구세요? eth 뭐야 여기는 또 어? 어하하하하 unfortunately lauda 가만히 냅둬 주시 아, 쟤를 피해서 또 탈출해야 되는구나? 아... 시이이이이이이이 루트 잘 파악하면서 가자 어디서든 넣음 뭐야뭐야뭐야 뭔소리야 이거? 아 울지마 내가 울고 싶어 야 어? 생존장가 설마? 친구를 구하러 왔나봐요 그 친구인가 본데 근데 얘가 좀 상태가 안좋아보인다 야 너 왜그래? 얘도 뭔가 그.. 빨간 마스크 할 때 당한 거 같은데? 얘가 지금 그 빨간 마스크 할 때 정신이 완전히 홀린 거 같아요 야 친구 나가자 지금 너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여기서 어? 흐린물이 들어와 있겨나요 하하하하하하 뭐라는 거야 어머 잠깐만 친구가 죽었어요 나가야돼 여기 나가야돼 발자국의 상태가 보아하니까 여기에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아니 일단은 친구 복숨도 중요하지마 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번짓버리고 있는 거야 아니 저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야 너 뭐해 마저 여기 아니야 이거는 중학생도 못 버틸 수준인 것 같은데 오케이 탈출인가 어 나가자 아 저 나갈래요 친구의 목숨은 뭐 안타깝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 을이 지켰어 나 할 만큼 했어 나가자 프리덤 와 이게 4장이야? 아 이거 또 탈출 게임이다 근처에 뭐가 있나본데 나 왔다 자 여기서 뭔가 얻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뭔가 심장소리가 가까워지면 왔다 요 왔다 요 왔다 요 난다 요 튀어라 튀어나And но 어 미로야 미로 미로gewirาп 미로 너무 싫어요 . 저는 미로 가 싫습니다 어 키 발견 파란색키 우으으으으으으Ы 뛰어뛰뛰뛰어뛰뛰어라 휴지야 나가자 집으로 가자아 아 저 녀석의 눈을 피해서 싸워야 되는데 어 막혔다 큰일났네 자 조심스럽게 들어와 줄 겁니다 걸리지 마는데 걸리지 마 살짝씩 살짝씩 자 몰래 몰래 살금살금 여기 뭐야 아아 여기 나갈 수 있나 탈출 오케이 하이 하이요 어 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 저는 과연 살아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어 여기 아까 그 처음 처음 그쪽 아니야? 아 이제 좀 보내주세요 즐금만큼 즐기시지 않았나요 예? 어 뭐야 어 아 이벤트 씬으로 들어갔다 어 heed 나가! 나가acağız 빨리! 뭐해! 왜 뒤에도 계속 어? 야话 어? 오이 살았어x3 야 결국 생존하는 데 성공한 건가요 저? 버블비 어딨어 버블비 이리와 버블비 기다렸다 저희 엄마 버블비에게 도착했습니다 나갔다.. 나갔다! 그게 보니까 그 집에 갇히면 거의 무조건 죽는 것 같은데 저 혼자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